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2면입니다.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조기 노화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조기 노화로 인한 노력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건 어떨까요? 이 노력연금 조기 수령이 장애인들만의 특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강도 높은 노동을 인한 상대적 기대연명이 짧은 특수직종 근로자에게는 55세부터 노력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립재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평균 기대수명은 83세지만 자폐성 장애인은 22세, 지적장애인은 57세로 나타났습니다. 즉, 비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매우 짧고 그만큼 조기 노화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조기 노화로 인한 노력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실현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기사에서는 해외 사례에 대한 부분도 실려 있는데요. 현재 독일은 중증장애인에게 정규 조기연금을 지급 연령보다 4년 빠르게 감액 없이 지급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인에게 연금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력연금 조기 수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2면입니다. 우리나라 장애 관련 싱크탱크인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연구 인력 부족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장애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 장애인들의 관련 연구 기능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향해서 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구 고령화는 전체 인구 대비 2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5년 42%에서 지난해 54%로 약 1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6% 증가한 비율을 볼 때 장애인은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4건 정도의 고령 장애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돌봄 정책에 국한된 것이고 중장기적인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연구는 전혀 없었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객관적 사실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체 인원 300여 명 중 연구직이 33명으로 약 9%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연구 기능이 있음에도 스스로 어떠한 이유에서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보건복지부는 연구 기관이 아닙니다. 여면이 헌법에서 명시한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관계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마음껏 장애인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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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